아까 그 서가 있었던데 첫 문을 봤을 때 일로 오는 길 말고 거기로 올라가면 고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고개 넘어가다 보면 반대편에 있어 바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내려오다가 가야돼 그러면 일로 가가지고 올라가서 유통 받아가지고 고가도로를 가지 말고 고가도로 옆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쭉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 거기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걷도 데가 없어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지하도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차장의 앞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한참 내려와야 돼 아 그러면 아프리카 본사가 나오네 아프리카 노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소서 가다가 그 봤거든요 안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추천 절자 좀 눌러주십쇼 추천 절자 예예 추천 절자 좀 눌러주십쇼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뜨겁다 뜨겁다 어? 어... 아... 참...